안녕하세요. 좋은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 라피도 미프라임이라는 50mm 프로파일 50mm의 튜블리스 카본 힐셋을 이렇게 미쉐린 타이어 미쉐린 다들 아시죠? 미쉐린 타이어의 파워로드 25C 타이어를 튜블리스 타이어를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튜블리스 작업을 흔하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그런 후에 지금 하는거라 좀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튜블리스 요즘 튜블리스들 많이 쓰시는데 이 미프라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소개 영상이나 이런걸 보여드렸지만 스타렛첫이에요. 스타렛첫. 스타렛첫하면 DT 스위스의 DT240 뭐 이런 형태의 그 휠셋에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딱 끼워주시구요. 이게 빛을 받으면 조금 손으로 작업하기가 편해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도 마저 끼워주시는데 맨 마지막에는 실란트를 주입을 해야되니까 뭐 실란트 주입하는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죠. 실란트 주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편한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미타스꺼문데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네요. 많이 썼어. 얘를 주사기로 대략 60cc 뭐 이정도 넣으라고 얘기가 되는데 용액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아이고 용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붓겠습니다. 자, 적당히. 너무 많이 부었다. 너무 많이 부었는데 다른 쪽으로 보내 놓고 나서 자, 이쪽을 갖다가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제 자, 안 될 때는 주걱을 쓰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걱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벌써 실란트가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공중에 타이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좀 좌우로 벌려주세요. 좌우로 벌려서 좌우로 벌려, 벌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펌프 말고 일반 펌프로 할 경우는 되게 힘들어요. 일반 펌프로 하지 마시고 컴프레서 있는 데에서 컴프레서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참 쉽죠? 쉬워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컴프레서를 이용을 해서 네 따닥 하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 해 주시면 이 상태로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좀 돌려주세요. 돌려주... 돌려주셔서 용액이 용액이 좀 돌 수 있게끔 돌면서 빈틈을 메꿔주거나 바람이 셀 수 있는 데를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주 편하게 튜블리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빠졌다 바람이 빠진다든가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더 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프라임 이걸 갖다가 제가 시승을 하기 위해서 한번 실란트 작업을 했습니다. 어 무게가 한 세트에 1550g 이어서 굉장히 뭐 경량이나 이런 정도는 1550에 클린처면 경량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129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 이 형태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프라임 라피도 50 이 튜블리스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잘 못하면 그냥 샵에 맡기세요. 샵에 맡기면 제일 편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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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